미술이 매개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존재하는 양상이나 관습적 대상들을 구성하는 어떤 진료의 상태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 이미지들의 평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이 그림 위에서 실제적인 부피를 갖기도 하고 주름지고 흘러내리고 하는 상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요 보통 먼저 그래픽 스케치를 만들어요 모델링을 하거나 인쇄를 하거나 전사를 하는 방식으로 표면에서 조각적인 형태를 만들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모닝글로리라는 꽃의 형상에서 출발을 해서 보조제로 쉐입을 모델링을 한 후에 인쇄나 전사나 분사의 방식으로 채색을 진행해요 에코라는 보전서사의 어떤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됐고 상대방의 말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신탁을 받은 캐릭터이고 사랑하는 대상과의 소통에 끊임없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기술복지사회에서 처하게 된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한계의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운명적인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주목하면서 서사를 들여다봤거든요 지금의 사회에서 처하게 된 어떤 존재론적인 한계의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게 됐어요 평면 위에 존재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업을 제작했습니다